루피님 안녕하세요. 혹시 제과급여 면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면책기간? 놀랍죠? 네.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가입 즉, 침해 진단비 같은 경우는 1년 면책기간 있잖아요. 1년이 지나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건데요. 중요한 건 제과급여는 오늘 가입하고 설상 내일 신청해도 일주일 뒤에 만일에 등급이 나오면 바로 나갑니다. 그렇죠. 우리 재가서비스, 복지용구, 아니면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재가센터 이런 거 이용하면 월 1년만 이용해도 월 50만원씩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저 료체기간 같은 거 없어요. 포켓몬빵님. 요즘 인기죠. 라이나 생명은 갱신형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건 비갱신 맞는 거죠. 보혼료가 생각보다 너무 저렴해서 갱신형 같아요. 심해보험은 6만원씩 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저희 고객님들 중에 타사에 치매보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갈아타고 계세요. 보통 K생명이라든가 D선보, H선보 이런 곳에서 아무래도 치매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경증일 때 진단비 300에서 500. 그렇죠. 거의 다 증증이 많으세요. 맞아요. 증증일 때 2000, 아니면 증증일 때 월생환비 100. 근데 과연 무슨 일일까요? 그리고 왜 근데 너 보험료가 그렇게 비쌀까요? 60,000원. 네. 그렇죠? 맞아요. 6만원, 7만원 대 이러고요. 그리고 환급률도 그렇게 높지 않고. 솔직히 받을 확률이 진짜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올려드렸다시피 2019년 이전에는 우리가 머리 CDR 점수로 인해서 진단을 받아야 보험금이 나왔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나오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보험 받기도 힘들고 금액도 매우 적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라도 턴을 하겠어요? 그렇죠? 저희 엄마도 치면보험을 이전에 가입하셨던 게 있는데 얼마 전에 뇌를 찍으셔가지고 아 그러세요? 영양제를 영양제라고 두셨는데 이제 딱 이미 심비총고 하셔서 거절이 되셨죠. 우리가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갱신형을 생각하는데 갱신이 아니라 비갱신형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표준형 보험이라서 뭐 유병자 보험도 있냐고 물어봐요. 근데 이게 유병자 보험이 있나요? 유병자 보험은 없습니다. 대신에 유병자이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 다 가입이 가능해요. 맞아요. 머리 쪽만 고지를 하기 때문에 뭐 암환자 아니면 심장질환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신 분들 꼬머리 디스크, 척추가 안 좋으시다고 고등학, 당뇨, 유마토스, 엔진 환자, 백계병 환자 다 가입이 가능해요. 모두 다 가능하시고요. 유일하게 머리 쪽만 머리 쪽만 아니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은 몸에 빗 빠진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무조건 받으시죠. 가입하고 고지사항이 포함이 안 되니까 가입하고 나중에 신청하면 당연히 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매월 연금복거처럼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언제까지요? 90세까지. 네.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보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40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겨우 네. 저는 25,000원에 가입했어요. 23,000원 대거든요. 아 그래요? 보험료가 비싸. 아 이거 나이가 예. 제 여자라서 더 비쌉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원픽 루피님 제가 서비스 신청 후 어떤 서비스가 최소 금액인가요? 서비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일단은 뭐 양말 구입 안 돼요? 그렇죠? 예. 미끄럼 양말이나 요시크 패티 얼마 안 돼요? 네. 네. 얼마 안 돼요? 네. 그리고 또 국가에도 200만 원 그렇죠. 연간 포인트로서 주기 때문에 구입하셔도 되고 네. 근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대여 서비스 있죠? 휠체어나 지팡이 요런 거 용창 방지 요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방문 목욕 맞아요. 목욕 방문 목욕 이런 거 들으시면은 그거 봐야 되니까 네. 1회 하는데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는 거죠. 네. 사실 제일 저렴한 건 제가 봐도 뭐 요시금 팬티나 미끄럼 방지 양말 미끄럼 방지 매트 요런 거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